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페이지 67페이지죠. 법인에 대해서 적중예상 문제하고 기출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자, 문제 하나씩 보죠. 1번. 법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이거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또는 재산. 이거 우리가 재단법인이라고 하죠.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바란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장기적 대규모 사업의 영속성 필요하여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건 맞겠죠. 3번. 사단법인의 정간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약관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에 반해서 정관, 규약은 자치법규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 약관은 계약이니까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거래하려고 하면 약관이라는 게 뜨고 동의함이라고 클릭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약관이,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관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동의,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정관은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승낙하지 않더라도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법 내용에 대해서 승낙한 바도 없고 동의한 바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 법이 효과가 귀족되잖아요.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정관이 자치법규, 법으로 이해하게 되면 새로운 법인의 구속원들이 그 정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도, 승낙하지 않아도 당연히 구속력이 미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정관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구속원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승낙이 필요 없다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한 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우리 민법은 법인의 대표기관에 대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을 주정할 수는 없다. X입니다. 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은 대표에도 주정이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인의 형혜화 이론. 형혜화라는 말은 뭐냐면 뼈만 남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법인의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법인은 뼈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페이퍼 컴포니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법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뒤에 숨어서 이익을 취하게 되면, 그 법인이 아니라 뒤에 숨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론을 우리가 법인의 형혜화 이론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법인의 배후자, 뒤에 숨어있는 개인은 법적 책임을 모멸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다음은 4번이 됩니다. 2번, 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영리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를 따지는 기준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수익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수익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영리법인이라고 하고요. 그 법인이 수익활동을 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이 그 돈을 찾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고요. 따라서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단법인이 수익활동을 해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구성원이 없으니까 그 돈을 찾아갈 수 없으므로 항상 뭐가 되냐면 비영리법인이 되는 거고요. 1번은 만능 지문이죠. 2번,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X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 사원이 존재하지 않고요. 따라서 2번이 X가 되는 거죠. 3번,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고요. 4번, 이사의 대표권 제안이죠. 일단 이사의 대표권을 제안하려면, 시험이 참 잘 나오는데, 대표권을 제안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정관에 그 대표권 제안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에 대표권 제안을 기재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재삼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등기를 안 했다면 선의의 재삼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재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안을 가지고 선의든 악의든 재삼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4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안을 등기하지 않으면 재삼자가 악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고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입니다. 우리가 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설립등기 시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법인이 권리능력이 소멸되는 시기는 청산종교등기가 아니라 우리 판례에 대한다면 실질적으로 청산사무가 종료가 됐을 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청산종교등기가 됐더라도 아직도 실질적으로 청산사무가 남아있다면 그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청산종교등기가 맞춰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맞고요. 언제 권리능력이 소멸됩니까? 실질적으로 청산사무가 모두 종료가 됐을 때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사단법인의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죠. 일단 명칭도 기재해야 되고요. 목적도 기재해야 되고 1번 자산에 관한 규정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사의 임명 방면. 어떻게 이사를 임명하고 면직할지 그 방법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라면 재단법인은 아니죠. 2번 사원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을 둬야 하고요. 3번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하여 그 시기와 사유도 사단법인 정관에는 기재를 해야 돼요. 뭘 기재하지 않아도 되냐면 4번 사원총회죠. 따라서 답은 사원총회입니다. 4번 다음 중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일단 가장 핵심인 것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구성원, 사원이 없다는 점이죠. 따라서 4번 사원저격의 취득 및 상실 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에는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주의 5번입니다. 자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고 그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도 인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 무엇이 인정되냐면 불법 행위 능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A라는 법인이 있고요. 갑이라는 대표 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의뢰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피해자,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인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은 불법 행위 능력이 있고 그 대표 기관의 행위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요건입니다. 첫째, 이사와 같은 대표 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 기관이 아닌 다른 존재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법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 기관의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라면 법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불법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이 피해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표 기관 개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법인과 대표 기관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되고요.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법인이 이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했다면 그 행위를 한 대표 기관에게 부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대표권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 기관이므로 말 그대로 대표권이 없다면 이사는 법인의 대표 기관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이들의 행위에 대하해도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이니까 권리능력, 행위능력이 벗어난 것이죠.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법인은 책임지지 않고 그런 짓을 한 인간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인데 왜 대표 기관이 직무와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가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이런 법인 대표 기관의 행위가 이퀄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도 대표 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불법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사장이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또 성질이 좀 다르죠. 법인이 왜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느냐. 대표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고용한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어떤 면이냐면 만약에 사용자가 사장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그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과 다른 점이거든요. 따라서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X입니다. 법인 자체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대표 기관을 선임 감독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며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 기관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대표 기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인과 대표 기관의 관계는 부진적 연대 채무가 되는 거죠. 5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는 법원은 과실상계할 수 없다. X입니다. 과실상계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 기관이 직무와 관련돼가지고 운전 중에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전벨트를 안 내가지고 손해가 확대됐다면 그 안전벨트를 안 맨 부분, 과실 부분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민법 제3심어죠.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1번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X 대표권이 없다면 대표 기관은 아닌 거죠. 2번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맞네요. 따라서 피해자는 대표 기관이나 법인 둘 중에 아무에게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X 구상권 행사하게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냐물 피해자가 경관리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X입니다. 경관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합니다. 5번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중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조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령의 규정이 위배됐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객관조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면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도 X네. 답은 2번입니다. 7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민법상 2사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임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2년, 2, 3년, 2건은 정관의 정학의 나름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사원총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에 가반수로서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게 원칙적 의결 정수입니다. 가반수의 찬색이죠. 3번, 2사는 정관 또는 총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냐는 사항이 하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A라는 법인이 있고 갑이라는 대표기관 2사가 있어요. 2사가 의리라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죠. 다시 말하면 갑이 자신의 권한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넘겨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고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아주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대리인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조심할 것은 포괄적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행위를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 임시이사의 선임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의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당연한 건데 자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특별 대리인과 임시이사를 바꿔서 지문을 참 잘 내요. 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하느냐 4번 지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특별 대리는 언제 선임하느냐 법인과 이사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되고요. 5번, 정관의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중단 의무 위안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5번에서 해임 사유가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열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중단 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1번,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2번, 법인 대표자의 유임 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 만료 후에 대표자가 개임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 선임하지 않았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해석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와 법인에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이거 조식 말고서는 뭐냐 하면 이사의 사임 행위를 만약에 계약으로 이해하게 되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낙을 얻어야 비로소 사임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계약이 아니라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로 이해합니다.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낙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사의 퇴임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5번, 이사가 사임의 의사 표시를 했더라도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우리가 처리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니까 아직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철회하는 거 가능하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네요. 9번입니다. 법인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1번입니다. 우리가 이사는 필수기간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이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근데 감사는 임의기간입니다. 둘 수 있습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1번,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간으로 정관 또는 총의 의결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두어야 한다. 이러면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고 법인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이 해산하게 됐어요. 사단법인의 경우에 해산결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법인은 뭐가 되냐면 청산법인이 돼요. 자, 일반적 법인은 기관으로서 뭐가 있냐면 이사와 감사와 사원총회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은 이사라는 대표기관이 있고 감사라는 관리기관이 있고 또 사원총회라는 사단법인입니다. 최고의결기관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해산을 통해서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바뀌게 되면 청산인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원총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산리는 누가 하게 되냐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청산법인이 되면 이사만 명함을 이사해서 청산리로 바꿉하면 되고요. 감사나 사원총회는 계속해서 똑같이 뭐하게 되냐면 존속하기 때문에 2번 감사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퇴임한 단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고요. 4번 감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요. 5번 감사의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을 시에는 사원총회 또는 주무관총회 보고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의 주된 업무는 결국은 이사의 직무를 감사하고요. 또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수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업무를 하다가 5번 불비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사원총회나 주무관총회 보고를 해야 하고요. 또 이러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감사는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래요. 10번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 또는 관습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원칙은 뭐냐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어요. 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와 다릅니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관 또는 관습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민법에 규정된 결의권 평등의 원칙입니다. 자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의 결의권은 평등합니다. 다만 이것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요새 주식 열풍이 있잖아요.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주식을 판다는 말은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또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주주들의 의결권이 다르죠. 주식이 많은 사람은 의결권이 크고 주식이 적은 사람은 의결이 작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사원의 결의권 의결권은 평등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다시 보시면 민법에 규정된 결의권 평등의 원칙은 정관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2번이 되는 거죠. 3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물론 사원층이 결의해야 되겠죠. 또 이미 해산 사원층이 결의해야 되겠죠. 따라서 사원층의 전권사항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총사원의 5분의 1입니다. 임시 사원층에는 이사가 소집하게 됩니다. 다만 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이사가 소집해야 되는데 4번입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구해 의사가 2주간 내 그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회의 소집을 요청한 사원은 법원에 허가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소수사원권은 사단법인의 근본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원층의 결의로서 박탈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이죠. 그럼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약정하거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4번이 답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권은 양도할 수 없고 상속할 수 없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 것. 답은 뭐죠? 4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강행규정인 것이죠. 12번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의 귀속 형태는 단독 소유죠. 2번이 답이죠.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참 별것도 아닌데 은근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거죠. 자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가 되냐면 총유예요. 또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가 되냐면 합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총유와 합유는 뭐 일종이냐면 공동 소유의 일종이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말 그대로 권리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이 사단 자체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그 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자연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가 되는 거죠. 총유가 되는 거죠. 자 조합도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자체도 권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따라서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권은 조합과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뭐가 되는 거죠. 합유가 되는 거죠. 이에 봐야 돼서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죠. 법인 자체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굳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자연인들의 공동 소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법인의 소유재산은 뭐가 되는 거죠.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사다 법인의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사다 법인의 정간병기관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정간병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하해도 그 정함에 구속력은 없다. 맞습니다. 따라서 변경하지 못한다고 금지되어 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2번 정관의 이사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해도 그 정함에는 구속력이 없다. 왜냐하면 정간병경은 사원총의 고유함이고 그것을 박탈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3번 정관의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등기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사장만이 대표권을 갖는다는 말은 다른 이사들은 뭐가 없어요? 대표권이 없죠. 뭐예요? 대표권 제한인 거죠. 근데 이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했다면 가능하고요. 또 선의든 악의든 제3자에게 대항하기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대표권 제한을 등기했다면 선의 제3자에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정관의 사원총의 소집을 청구할 때는 총사원의 가반수를 넘어야 한다고 정하여도 그 정함에는 구속력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원총의 소집 청구할 수 있는 의결용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의미가 불분명해요. 자, 여기서 생각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관에 노란색이라고 규정돼 있어요. 노란색이라고. 근데 뭐 어떻게 했냐면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이해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럼 이 결과를 뭐한 거냐면 정관을 개정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정관에 노란색이라고 써있는데 사원총의에서 이제는 이 노란색이라고 써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빨간색으로 하겠다라고 결의를 했다면 결의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뭐한 거냐면 정관을 변경한 겁니다. 정관을 변경했다면 주무관층이 허가가 있어야지만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무효한 것이고 구성원들에게 뭐가 없는 거죠? 구속력이 없는 거죠. 뭐가 없는 한요? 주무관층이 허가가 없는 한. 따라서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사단법인의 성질상 사원총의 결의방식으로 정관을 해석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다른 사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팔레테이두이다. X다. 만약에 그 해석이 정관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행동이라면 주무관층이 허가가 있어야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밑에 팔레가 나와 있는데 은근히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